뭐야 심스님 술 드셨나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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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드시고 계세요? 애기 파전님? 오늘 길가다 형 봤는데 생각보다 형 머리 풍성해서 놀랐어 어... 형은 오늘 집에만 있었다 친구가 너무 형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신기료를 만들어낸 거 같구나 친구야 방방 곳곳에서 저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목격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어떤 친구는 형 오늘 이마트에서 생선 파셨죠? 형 목소리 듣고 다 알았지만 아는 척 안 했습니다 민망하실까봐요 하면서 이상한 매너를 드러냈고 어떤 날은 한 번에 여섯 명이나 나를 목격했어요 각기 포항, 대전, 부산, 서울, 명동 이런 곳에서 이런 세상에 실출규모라게 움직였더라고요 전공 방방 곳곳에서 제가 발견된 날도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저희 집에서만 발견되는 편입니다 어... 집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신 사람들은 다 제가 아닙니다 딱 오해예요 디옹 단림께서 별풍선 10개 선물 디옹? 아 오케이 승리의 루시안 기기 오케이 좋습니다 승리의 루시안 오... 뭐야? 왜 아트록스에 닮았지? 어... 승리의 루시안 오... 어... 예쁘다 오... 어... 근데 승리의 스킨 중에 이게 제일 예쁘다 이거 못 받으신 분들 조금 속상하시겠는데 어... 꽤 예쁜데 이거? 어... 근데 이거 좀 징그럽다 눈알이 튀어나온 거야 이거? 눈알이 돌출돼 있는데? 루시안 나랑 친구네 헤헷 반갑다 아... 33살이구나 응 그래 저 돌머리 무슨 소리 하나 했는데 말파이트의 입장이 아니고 현실 저 말파이트를 나는 어... 33세 김성민씨의 입장에서 말한 거였구나 얘는... 얘는 요즘에 첫 탭 뭐가죠? 얘들 바뀐 거 있나요? 그냥 뭐랑 가면 되나? 테이커는 뭐랑 선택 갔어요? 아... 근데 그럼 뭐랑 선택 안 가 어... 라이벌 팀을 따라할 순 없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어? 거지 같은 게 승리 스킨인가요? 하하하하하하 보안이 승리 스킨을 받지 못해서 떵이 많이 난 상태구만 친구야 다음 시즌엔 받아라 친구야 어? 이거라? 어... 지상 최고의 고라니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네 틈이 날 뻔했어요 스타 상대면 돌풍이 좋아 보인다고? 오케이 그럼 일단 모랑 선택 가고 한번 볼게요 돌풍이랑 크라켓 한번 읽어볼게요 크라켓은 제가 어떤 팀인지 아는데 돌풍을 몰라가지고 아... 돌풍이 그... 저거구나 저... 앞으로 대쉬하는 거 어... 안 살게요 저는 여자친구를... 여자친구한테 대쉬한 이후로 그걸 성공한 이후로 더 이상 대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돌풍은 가지 않겠습니다 크라켓 가서 절정을 느끼면 라인 클리어진인데요? 예? 크라켓을 가서 절정을 느끼면 라인전... 그게 무슨 말이죠? 혹시 왼쪽 모니터에는 제 방송을 켜놓으시고 오른쪽 모니터에는 야동을 켜놓으셨나요? 그게 무슨 짬뽕된 말씀이십니까? 아... 크라켓 하이이템이... 절정의 검이에요 아 오케이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이런 세상에 고약하는 자세를 짓고 있어 가가가 나이스! 죽여버려! 나이스! 가자 나이스 소라카 맵 리딩 지렸고 소라카님 실력보니 밥 먹고 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산책도 하고 그러십시오 친구야 나도 솔킬 땄어 어... 말 가려서 칭찬이야 친구야! 가직새 이 친구 오해했구나 투박한 말에 칭찬을 숨긴 건데 나도 솔킬 땄어 얘들아 망할 놈덜 나이스 늘탱이 나이 있는데 탱 가니까 늘탱이가 적절하다 나이스다 늘탱이 몰라긴 나왔네 어... 판금장화 어... 이 친구 이런 세상에 신발 컬렉터인가? 아니 이런 틀이 처음 보는데? 어? 정볼이 릴리라고 다 밑이 뭔데 이런 세상에 판금장화 왜 신었지? 이거 사형템 아닌가봐 친구들 뭐야 방금 몰락 빨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가서 깜짝 놀랬어 흡수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을 다하면 아... 공격을 세 번 맞추면 저거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나한테는 더 좋아진 거네 상향됐네 자동으로 써지니까 몰락 까먹고 아! 몰락 눌렀는데 라고 간절히 외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구나 와 까비 카지스 우는거 보고 어 이니쉬 열면 나이스다 했는데 한 번에 터져버렸다 그래도 나는 스펠 전멸 살아있고 꼬맹이 죽었으니까 큰 손해는 아니다 나니스 카지스가 자라주었어 개구시야 친구들 나 또 땄어 어... 이런 세상에 말파이트 나잇값을 못하는군 실력이 너무 젊어 개구 나잇값을 못하는 실력을 가진 유저로구만 나이스 이렇다 너무 취했다 만취였어 하하하하하하 나에게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루시안이다 아아 아프를 써버렸다 이런 세상에 적당히 임하십시다 여러분 좋아 근데 마루카이 AP갔나봐 나 마루카이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쳐보니까 아니 한방 칠때마다 나뭇가지 오지게 흔들리더라고 그거 보고 아아 이건 된다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나이스 밀어버리자 이러면 바텀에 차 밀 수 있지 나이스 간다 절정의 실력을 가진 바로 나 루시안 해시안 아아 쌈 쌈 쌈 쌈 쌈 쌈 쌈 먹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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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쌈 먹을 수 있는 각에다가 바다드래곤까지 가자 어 딱 베인의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쌈 먹을 수 있는 각임을 느꼈지 아 끝까지 이거 진짜 아 나이스 소라카 아 대쉬 쓰면 야스오 잡는데 내가 죽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잖아 그래 끝까지 참아보자 야스오 잡고 대쉬로 나갈 수 있다 소라카를 믿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이스 아니 심슨씨 아 이게 문제야 루시아 나면 반해버려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해버려 이래서 내가 루시아를 잘 안해 뭔가 민망하잖아 아 일단 고맙습니다 아니 심슨씨 몇 병 드신 겁니까 술도 못자시는 양병이 양병 양반이 심슨씨 아니 한잔 하셨는데 내가 제주도가서 우리 아버지 기념품을 사다 드린 골하루방 잔으로 한잔 하셨나 그거 소주 한 병 들어가는데 응 잡았어 뭐야 심슨님 술 드셨나 키키키키키키키키 아 같이 드시고 계세요 애기 파전님 자식하미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성함 나 자 포 자 린 자 쓰시는 우리 어머니 흔들지 마라 아니 심슨씨 아니 여러분 술 드셨을 때 너무 많이 쏘지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후회하실까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형신출단 차라리조금 어 아이 그럼 심슨이 부탁이라면 심슨이가 소개시켜주는 친구라면 내 환영하지 또 제가 수북한 이 아니 찾아가서 맞으시네 나 궁극기 맛집인가 모르게 찾아오시지 빡대가리 가져가게 해 줘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빡대가리인데 아가야 국제 빡대가리씨 어디계십니까 빡대가리씨 아 여깄다 빡대가리씨 빡대가리юсь 매니저찬에 아이디 적어주세요 저다 빠지자 달리 결과는 빼기요 아?! 심슨이 오빠 오빠 빈속에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오빠 내가 안주 만들어 드릴께요 노르고기 고기 좋아해요? 거기서 기다려요? 금방 만들어갈게요 오케이 뭐야 마오카이가 왜 죽어 갑자기 오빠한테 애겨 부리고 있었는데 오빠어어아아아아!!! 심슨이 오빠아!! 오빠! 고기 드세요! 시방이죠? 아 나이셋 말파이트! 너의 스킨, 스킨은 세입클로버였지만 너는 나에게 네입클로버였다 아 이 녀석 오케이 이렇게 루시안, 승리의 루시안 스킨 이름값 하고 이만 떠나겠습니다 빠생 왔어 카페 라이빼데이 까이 빠이띠 라바이 따이빠당 빠이 까이도 UNDER THE SEA UNDER THE SEA